용인특례시는 1일 기흥구 강남 근린공원에서 기흥행복콘서트를 열어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일로 물들였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성악가 손혜수, 윤정빈 교수와 뮤지컬 배우 남경읍이 이끄는 라우미,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앵콜 무대에서 성악가들과 이탈리아 가곡 오술레미오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공연 후 시민들과의 사진촬영과 사인회가 이어졌으며 강남대학교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행사에 활기를 더했습니다.